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난 22일 제주도 한 119 센터로 치킨 45개 세트가 배달되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들의 부모가 보내준 작은 고마움에 표시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살 아이가 의식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족과 휴가를 와 있었던 소방관들이 가슴 압박을 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아이의 생명은 위도 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119 센터에 치킨 세트를 보냈던 겁니다. 치킨이 배달에 오자 119 센터는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세트를 주변의 보육시설과 나눠도 되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감동을 준 따뜻한 이야기는 치킨 세트가 좋은 곳에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보다는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한 걱정이 크기만 합니다. 이념, 지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세대의 갈등과 분노가 폭력으로 나타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들은 세상을 불안하게만 합니다.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통체로 무너지고 사람과 안전의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스스로 꾀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서스름 없이 시자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기본이 무너진 세상을 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앞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것이 슬픕니다. 이런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슬픔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며 사람들의 희망의 대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교회가 비록 지금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과 무너진 성전과 에루살렘 성 그리고 포로 생활이라는 유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루호바음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숭비하고 안식이를 지키지 않는 등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메 29장은 바벨론에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레메가 이 편지를 쓴 시기는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침체된 상태로 백성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던 시기였습니다. 에레메는 고통과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레메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메 5장 30절 31절입니다. 에레메의 편지는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아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에 바벨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에레메 2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이라면 15절 이하 20절까지는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을 떠나 비록 낯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와 슬픔과 절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포로 생활이지만 바벨론에 잘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주려하는 것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우느라 먹고 살아가야 될 밭을 경작하는 것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온통 나라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개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으로 낙심해 있지만 말고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밤 예배에서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기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비록 타국에 포로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에 절망으로 낙심해 있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오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가 에가서에서 에레미야 에가서에서는 폐허가던 에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언자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49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래일 길이 없습니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늘 길이 없다. 10편 74편은 에레미야 29장의 본문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침략으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처참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요? 어찌해서요?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절망, 어떤 불안,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편 40편에서 시인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찌나 많던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생각도 이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야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픔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좋은 날이 준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견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이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아의 편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 깎고 과일나무 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읍에 평안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여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라고 합니다. 원수의 땅, 이 바벨론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건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였지만 성읍이 평안하여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나라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걱정과 한숨만 나오지만 우리가 할 일은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는 것 기도하며 새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똑같지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막힌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에리미야 29장 전체에는 무려 11번이나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 포로 그리고 슬픔과 고통은 죽겨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전쟁의 포로가 무섭고 두려운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에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를 섭리하시며 계획하신 뜻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괴롭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은 토라사라는 것이고 먼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때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독생자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